일제 강점기의 강제 징용은 없었다. 위안부들은 자발적 매춘이었다.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볼 학술적인 근거가 충분치 않다.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듣기만 해도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망언을 일본 의위기한 게 아닙니다. 바로 이용훈 전 서울대 교수 등이 저술한 책이죠. 반일 종족주의에 나오는 적나라한 얘기들입니다. 이런 주장에 화가 나서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해당 책을 비판하는 컨텐츠를 지금 꾸준히 만들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해서 특별히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MBC 라디오 타박타박 세계사 진행을 맡고 계신 분이기도 하죠. 역사엔 교육연구소 심용환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심용환 소장님을 위해서 특별히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을. 왜 이런 걸 하죠? 당황하지 마시고요. 지금 화면으로 잘 나오고 있네요. 오늘은 3, 4부 모두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바로 MBC 라디오 미니 혹은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심용환 소장님의 모습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반일 종족주의가 요즘 많이 팔린다고 해요. 호기심에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동조에서 보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소장님은 다 보신 겁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셨어요? 네, 맨 처음에 나왔었을 땐 사실은 처음부터 잘 팔린 거 아니어서 서점에서 우연히 본 다음에 그냥 또 비슷한 책 나왔구나. 아유, 안 바꾸네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겠지 했는데 이제 나중에 그렇게 안 되면서 정우페셀러 1위 막 이렇게 되는 거 보면서 사실 그때 우연히 그냥 서점을 갔는데 정말 문자 그대로 박스채 놓고 파는 걸 제가 봐서 너무 좀 놀라서 이건 보고 내용을 확인하고 뭔가 대처를 해야 되면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다 봤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산다는 거 자체는 어쨌든 메시지니까 하나에 그렇죠. 인내심이 상당히 필요했겠어요. 글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요. 유튜브에서 방송했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긴 대중서 같은 책이어서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았고 힘들었죠. 그렇다면 이게 역사책인지 아니면 그냥 정치책인지 아니면 선동을 하는 책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막 뒤엉켜 있는 책이어서 왜 이런 책이 이렇게 히트를 쳐야 되지? 이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보통 교수님이나 학자분들 인터뷰를 하다 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본인이 정말 읽기 싫은 책도 일단 읽어야 된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총평 지금 간단하게 해 주시긴 해 주셨는데 이게 정치선지 선동선지 모르겠다.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시작 서문 같은 거 보더라도 대한민국 거짓말을 되게 많이 하는 나라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서문부터. 네. 그러니 근거 없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죠. 외국에 비해서 몇 배 이상의 거짓말과 관련된 소송이 많다.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고. 그게 갑자기 또 이렇게 북한 얘기로 간 다음에 현재 정권 비판으로 가고 해서 맨 처음에 책을 잘못 샀나? 역사책이 아니라 정치책인가? 막 하게 되고. 중간에 뒤로 가더라도 옛날에 100년 전에 이광수, 최남성 같은 사람들이 백두산을 성지화하는 얘기가 나오길래. 왜 나오지 했더니 뒤에 가더니 갑자기 백두열통 이야기가 나오면서 북한을 찬양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가니까. 이게 전혀 맥락이 안 맞는 이야기가 이어져서. 이건 좀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일단 그 내용보다는 논리의 흐름 자체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논리적 비약이 많이 있었군요. 보통 반일 민족주의. 민족주의라는 표현은 저희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민족주의가 아니라 종족주의. 이런 단어를 썼어요. 이게 종족주의 이것도 사실 학계에서 번역하면서 종족이라 쓰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문화적 동질성이나 혈연 이런 걸 바탕을 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 부족처럼 얘기를 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비판하는 학자들도 봤는데 왜 종족이라는 표현을 굳이 쓴 걸까요? 제 부분이 너무 어렵게 비판하신 것 같고 사실 종족주의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그냥 부족, 종족이라는 말을 쓰는 정도인데 이게 실제로 아주 정확히 말하면 민족주의 폄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어찌 됐건 민족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것이 옳건 그르건 간에 뿌듯해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민족주의가 아니야. 너네들을 기껏 해봤자 일본을 싫어하는 종족감에 빠져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어떤 옳은 그르든 간에 기존의 한국인들의 정서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종족주의를 규정하면서 계속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권위적인 집단주의적인 망상 속에 사로잡혀 있어 하면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70년대 때 70년대 때 권위주의 정권 하에 있었던 옛날 우리나라 문화 있잖아요. 그런 걸 굉장히 맹공을 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요즘에 우리 사회가 과연 그렇게 권위주의가 강한지 집단주의가 강한지는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건 그분들은 그런 식의 어떤 과거의 집단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이야기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다 하면서 한국인들을 종족주의라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약간 앞뒤가 안 맞고 굳이 따지면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런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측면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사실은 이승만, 박정희 이런 분들인데 또 그분들은 이영훈 씨라든지 소위 말하는 반일종족주의 저자들이 굉장히 칭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 앞뒤가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는데 어찌 됐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 정서에 대한 공격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종족주의, 굳이 사용한 이유 이 책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핵심만 몇 개 추려보죠. 눈길 끌었던 게 이 책 저자들이 저도 재미있게 읽었던 조정래 작가 소설 아리랑을 언급을 합니다. 일본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토지를 빼앗고 조선인을 학살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전국의 토지 40%가 총독부 소유지로 수탈됐다고 배웠지만 이 수치를 증명하거나 기록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따지고 묻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일단은 아리랑이란 건 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설 자체는 개연성을 갖고 만들어진 글이니까 사실은 소설의 내용이 황당하고 틀렸다는 말은 그 자체는 좀 비판이 성립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건 좀 논외로 하고 토지 40%가 수탈당했다는 얘기를 실제로 한 60, 70년대 때는 배웠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구가 진행되고 90년대 초반에 이런 주장이 나왔었을 때 꼼꼼하게 검토를 해보니까 이건 확실히 지나친 주장이다. 실제 전국의 토지 수탈량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학교에서 인정도 하고 연구도 많이 진행돼서 현재 교과서는 2000년대 이후부터 나온 현재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아예 안 나온다. 아예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그 책도 그렇고 이분들이 활동하는 무슨 연구소 이름 보면 국사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과거 이명박 정권 때부터 국사라는 단어를 안 쓰고 한국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가 지금 배우는 얘기가 아닌 걸 갖고 비판하고 이런 비판을 이분들이 90년대 초반에 처음 연구자로 냈었을 때는 활발하게 논쟁도 하고 하면서 충분히 수용할 것도 수용했거든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30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지는 당혹스럽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분들은 시선은 계속 옛날 과거를 쳐다보고 있는 거네요. 70년대, 80년대 그 시기를 보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일 처음 역사에 등장한 게 90년대 초중반인데 그때부터 작업했던 과정을 거의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고 단지 방식이 바뀐 거죠. 교학사 교과서를 만들어서 대중에게 강요하려고 했다든지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서 강제로 교육시키려고 했다든지 하다가 다 실패했잖아요. 실패하니까 이번에는 대중서를 내서 한번. 책을 내서. 그런데 이게 이제 예상치 못하게 크게 성공을 해서 당황스러운 거죠. 지난해 우리 대법원의 징용 배상 여기에 대한 판결도 역시 부정을 하고 있죠. 노예로 혹사당한 거 다 거짓말이야. 이런 논리고 일본이 조선인들을 노역장으로 데려가긴 했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선택한 거야. 이런 주장 나와요. 이런 주장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네요. 할 말이 없어 보이는 표정으로 지금 앉아계세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좀 기만적이에요. 뭐냐면 약간 까다로운 얘기이긴 하지만 1910년대, 20년대 때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냥 돈 벌려고 일본의 조선인들이 많이 넘어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건 1차적으로 넘어간 거고 30년대 후반부터 이제 징용경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대거 강제 동원이 이루어지니까 자발적으로 건너갔던 사람들의 노동 구처도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넘어갔던 그냥 자유롭게 노동하러 넘어갔던 사람들도 힘들어지고 나중에 또 30년대 후반부터는 대규모의 강제 징용이 있었고 해외로 끌려나가지는 않았지만 국내, 그러니까 조선 안에서 강제 노동을 당했던 사람은 50년대 때 일본에서 일본 정부가 발표를 해요. 한 550만 명 정도가 있다고 공식 발표를 했고 해외에는 약 200에서 250만 명 정도 되는 숫자를 지금 연구를 해서 추산치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전체 이야기를 다 빼고 그 10년대 때 넘어갔던 사람들이 아주 일부만 아주 그 초기에 그럭저럭 괜찮았었던 노동 환경을 갖고 절대화를 시켜버리는 지금 우를 범하는 거죠. 그리고 막판에 가면 우리는 보통 고생한 얘기 많이 알고 있는데 해방 직전 이렇게 되면 일본인들이 막 승질나잖아요. 막 자기들도 고생하고 하니까 해방이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조선인을 대상으로 민간인 학살 같은 것들도 진행하고 지금은 좀 다르지만 그 당시 일본의 꽤 진보적인 사회단계열을 추종했던 일본의 꽤 진보적인 사람들도 조선인에 대한 학대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학살하고 학대할 정도면 노동 환경은 어땠겠으며 그리고 임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는 또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고려, 이게 다 연구도 있고 일본인들의 증언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걸 다 부정하고 이렇게 어떤 특정 분만 딱 빼서 말을 만드니까 그렇게 내지르신 분은 편한데 저는 이걸 설명하려면 뇌배의 시간에도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료들이 있고 증언들이 있는데 더군다나 이게 한 300년 전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 살아계신 분들도 계신데 그리고 위안부 얘기, 이건 참 전달하기도 힘듭니다. 당시 문화였다. 자기 의지와 선택에 따라 돈 벌기 위해서 간 일종의 영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대신 말씀해 주세요. 네.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꾸 공창제 얘기를 하는데 공창제가 있었던 건 맞는데 공창제는 이미 일본 내부에서 1910년대 때부터 계속 문제지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야만적인 제도고 여성 억압적이다라고 하면서 일본이 근대화되면서 일본 내 여성 단체들과 의식 있는 지식인들이 1920년대쯤 되면 이런 것들을 반대하면서 실질적으로 공창제가 다 해체가 되어가는 과정을 겪고요. 일본 구급파들 얘기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일반적이었다 얘기를 하는데 아니면 다 20세계로 들어오면서 공창제는 다 해체가 되어가는 과정이었는데 위안부라는 건 물론 기록상은 30년대 초반 기록이 있지만 본격화가 된 건 38년부터거든요. 38년. 그러면 갭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의 공창제라는 것이 없어지고 새롭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걸 문화라고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자발적인 얘기를 했는데 위안부라는 건 위안소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소위 말하는 일본군이 해외에 파병됐었을 때 현지 여성들을 겁탈하거나 아니면 어떤 성매매 여성들과 어울리면서 성병 걸리는 것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본 군대가 일본 군과 정부가 이렇게 위안소를 만들고 소위 말하는 깨끗한 여성들을 강제로 징발해서 만든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인데 이건 일본 정부의 목적과 전혀 안 맞는 얘기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현재 사실 90년대 중반부터 일본 방위성 문서에서 다 발굴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게 다 입증이 된 상황인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넘어간 거죠. 일본군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증거들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죠. 그리고 지금 또 가장 핫한 65년 체제를 없애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정의당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 65년 한일 청구 간 협정 관련해서요. 애당초 한국이 일본 측에 청구할 게 별로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것은 합법적인 식민지였기 때문에 주장할 게 없다 이런 뜻입니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책이 보면 이런 말을 써야 되는지 모르는데 약간 간특합니다. 간특. 완전히 없는 얘기가 아니라 부분으로 보면 물론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건데 연구하거나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분으로는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건 주익종 교수가 한 얘기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그냥 당시의 상황을 쭉 설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의 문제의식이라는 건 예를 들면 징용이나 위안부 같은 문제들은 그때는 인권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위안부 같은 얘기는 합의한 적도 없고 한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개인의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고민이 또 시작이 된 거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그런 어떤 개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국가가 해결하면 안 된다라는 문화가 지금 쌓여왔거든요. 그렇죠.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판결이 났던 얘기니까 이 과거의 체제와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역사학자들이 보기에는 그때 우리나라가 사실은 경제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자금 정도 받아오르는 시도를 했던 거고 미국이 좀 압박도 하고 일본도 좀 빨리 처리하고 싶어 하니까 아주 좀 기괴하게 이게 통과가 된 협정이잖아요. 그런데 주익종 교수의 주장은 뭐냐면 그냥 그때 그랬으니까 얘기하지 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랬더라도 바꿀 수 있는 거고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재해석할 수도 있는 건데 단지 과거에 이렇게 흘러왔으니까 너는 할 말 없어. 이거는 너무 얄미운 거죠. 그러니까 일부의 사실을 끄집어내서 마치 기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주장이 다 거짓인 것처럼 이거는 정말 잘못된 태도 같아요. 분명히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좀 아쉽게 다소 허술하게 된 건 분명히 그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청구권 자체가 다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건 현재 어떤 국제법상으로도 봐도 전혀 맞지 않다. 이 얘기를 그냥 일반인들이 알고도 있는데 왜 학자라는 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시는지 그러니까요. 참 답답해요. 그래서 아까 저희 초반부터 얘기를 했는데 왜 이 책이 이렇게 많이 팔릴까. 한 10만 부 정도 팔린 것으로 추산이 된다고 하네요. 호기심 남들 읽어보니까 무슨 한 번 드러나보자 이런 사람도 있었을 테고 아니면 재미있겠네 이런 사람도 있었을 테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런 정치 성향에 계신 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약간 궁금해서 서정에서 오랫동안 서서 취재한 적이 있는데 주로 그런 세대들이 많이 하긴 하는데 조금 염려가 되는 건 요즘에 어떻게 보면 사회 변화가 좀 심한 상태에서 젊은 층들에서 오히려 더 보수적이거나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친구들도 꽤 많이 호감 있게 보는 것 같아서 사실 걱정되는 게 그동안은 뉴라이트가 문제다 문제다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이분들이 주로 다 교과서를 바꾸거나 교육과정을 바꾸는 시도로 하면서 실패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논쟁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됐건 지금 10만 부가 팔려나갔고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재확산이 된다는 건 좋건 싫건 영향은 있다라는 거고 이 문제가 이제 또 굉장히 어찌됐건 앞으로 사람들의 생각에 굉장히 큰 저의점 더군다나 한국의 역사공부 대부분 암기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신선한데 이러면서 넘어갈 사람들이 많아서 네. 우려스럽군요.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진짜로.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일본에서도 출판이 된다고요? 출판이 되고요. 지금 벌써 이미 앞다퉈 인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좋은 먹잇감입니까? 일본 고주들한테 네. 마케팅에 활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겠어요? 이미 많이 인용이 돼서 한국에도 양심적인 역사학자들이 있다.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때? 네. 보도가 되고 있고 사실은 이 주장들이 일본에 있는 구구파 역사학자들의 주장과 거의 똑같아요. 그렇죠. 단지 인종이 다르고 국적이 다르게 되는 건데 충분히 활용이 되고 이 얘기는 결국은 가뜩이나 한일관계가 안 좋은데 더 나빠지자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되게 위험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표현의 자유, 생각의 차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 유럽에서는 나치를, 선진적인 유럽에서도 나치를 찬양하거나 하면 형법으로 엄하게 처벌을 하잖아요. 집회도 금지하고. 일각에서는 우리도 친할 찬양 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혐오 이런 거 금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친일파를 처단하자 이런 상황이 좀 다른데 이건 찬양 금지라고 하면 되게 막연해지거든요. 좀 주장적이죠. 그래도 잘못하면 학문의 자유라든지 생각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어차피 지금 이게 좋지는 않지만 내면화의 과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면 차라리 더 적극적으로 역사를 암기라는 틀에 가두지 말고 역사를 좀 더 토론하는 과목으로 바꿔보고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부딪혀보고 왜냐하면 논쟁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차라리 이거를 3.1운동 100주년, 임시정국 100주년이니까 더 우리의 좀 긍정적인 역사에너지로 발산시킬 수 있는 과정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이런 법까지 만들자고 하면 더 퍼질 수 있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열린 토론 통해서 정화, 자체 정화하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을 테고 역사학주로서 참 하고 싶은 얘기 많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표정을 봐도 답답해 이런 게 읽히거든요. 이런 논란 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어찌 됐건 물에 오염물 들어오면 희석시키는데 굉장히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 사실 저도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두 회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지금 한 10년째 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여서 답답하긴 한데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은 이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위조지폐를 많이 본다고 해서 위조지폐를 구분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돈이 어떤지를 보다 보면 위조지폐를 구분한다고 이 기회를 우리가 좀 어찌 됐건 최근에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관심이 높으니까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저도 좀 보람 있게 계속 이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쉽게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MBC 라디오 타박타박 세계사를 진행하고 있는 심용환 역사인 교육연구소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연락을 테스트한과 관련한 égalあり одной 분께서는 그리고ál 불가대파